사장님 치킨 하나만 주세요 뭐야? 통했어 또? 아이씨 뭘 또 통하냐 진짜 나 여기 형 있을 줄 알았어 여기 올 때 우리 형이 여기 있겠다 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럼 치킨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야 뭘 통하냐 같은 동네에서 하니까 이렇게 그냥 미혼이 갚힌 거 난 솔직히 가족들보다 형이랑 더 친한 거 같아 아니 평소는 왜 안 왔어? 고원은 어디 갔어? 나 미혼이야 뭔 형수야 인마 아 형 결혼? 아 이혼했나? 뭔 개소리야 결혼한 적이 없는데 안 했어? 안 했어 인마 누구라 헷갈리냐 아니야 아니야 했어 안 했다고 아 내가 헷갈렸나 보다 너는 나랑 친하다면서 무슨 아이 그니까 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응 아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오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내 번호 없냐? 아니야 아니야 아 형이구나 너 내 번호 없지 아니야 장난친구야 아이 참 내 번호 왜 형 번호가 없어 줘봐 폰 줘봐 뭘 왜 그래? 올려봐 올려봐 왜 그래 우리 사이에 내 번호 없지? 있어 너 왜 줘 봐 아 진짜 너 없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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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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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봐 이봐 아니 이봐 저장 안 돼 있네 이게 이제 내 핸드폰 바꿨잖아 바꿨어? 그래서 내가 저장하는 거지 형 번호는 내가 1번으로 저장해 놓으라고 했어 1번 1번 띡욱 누르면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잖아 할게 할게 아휴 저장하면 되지 뭐 나 지금 한다 이름이 아는 형이 뭐냐 아니 그냥 단축 그거지 아는 형이 뭐야 그러니까 너 내 이름 모르지? 응? 내 이름 모르지? 말도 안 돼 너 내 이름 뭐야? 네 말을 말자 내 이름 뭐냐고 아 좀 그만 좀 해 왜 그럴까 오늘? 진짜 모르네 됐어 됐어 아 진짜 어이가 내 이름 뭐냐고 형 무슨 형이냐고 B형 나한테 없어서 안 돼 형 그니까 없어서 안 돼 형 이름 뭐냐고 뭐 형 아니 혈액형 말고 혈액형 말고 혈액형 말고 다혈주 B형이네 뭐 내 이름 뭐냐고 태봉 헷갈려서 아 그래 맞아 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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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태병 말고 태병 형님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병신해서 태병 아니야 뭔 개소리라고 앉아있네 태봉이라니까 희한 놈이야 이거 맞아 태병 아 태병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혈색이 안 좋은데 혈색? 내가 모를 것 같아 어? 난 형 눈만 봐도 알아 뭐 안 좋은 일 있지 뭐 안 좋은 일 있지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친한 거야 형 그래? 그럼 나한테 얘기해 주지 그냥 아 요즘 이게 잘 안 풀려 2천만 원 좀 되냐 이거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면 잘 해결해 봐 어? 잘 헤쳐나가 봐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고민 내게 하라면서 도와준다고 이 사람 진짜 형 진짜 답답하다 아니 형 내가 가만히 있었어 지금 들었잖아 내가 그렇지 형이 지금 힘들다며 그렇지 2천만 원 때문에 그렇지? 들었잖아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어 내가 뭐라고 했어? 잘 헤쳐나가라 그랬잖아 그렇지 어 됐잖아 이제 해결이 됐잖아 무슨 해결이 됐어 지금 아니 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지? 자 형 내가 헤쳐나가라고 형한테 얘기했지 그래 헤쳐나가야 되지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형 헤쳐나가는 거를 내가 뭐 가만히 있어 형이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 내가 지켜볼 거 아니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형이 헤쳐나가지 그거를 그러니까 함께 헤쳐나가면 내가 왜 내가 그걸 헤쳐나가 어 나 품질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사채를 한번 써볼까 나쁘지 않는 방법이지 나쁘지 않는 방법이지 이게 이자가 이자가 비싼네 봐봐 뭔가 나랑 얘기를 하니까 뭔가 갈피가 생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우리 사이야 형 이게 둘도 없는 우리 사이라니까 아니 지금 2천만 원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자꾸 헤쳐나가래 확 헤치울까 이거 진짜 이건 뭐 나에 대해서 친하다는 놈이 무슨 말만 친하지 뭐 번호도 없어 이름 또 몰라 뭐 시켜도 그만 빨아 처먹어라 시켜도 그만 빨아 처먹어라 시켜도 그만 빨아 처먹어라 마실래? 시켜도 맛있다 우리 그냥 형 좋아하는 소고기에다가 소스 한잔 하자 뭔 소리야 나 채식주의자인데 형 고기 안 먹어? 채식주의자야 어떻게 야채 안 먹었는데 똥배가 이렇게 나온거야 에이 진짜 어떻게 채소를 뭐 배부르게 처먹었나보네 아이고 아니야 엄청 배부르게 먹어야 저렇게 나오는데 채소만 먹고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뭐 어쩌고 나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너랑 나랑 그냥 돈에 대한 가치로 치면 얼마 넣지 돈으로 한 사람 못하지 돈으로 한 사람 못할 정도로 형 10원 울트라 안 나오잖아 에이 진짜 형은 1원도 안 돼 사안이 뭐 때릴 거 있어? 그 기분이 떠나버릴까? 어? 그 기분이 떠나 어? 넌 내가 힘드면 너 기분 좋아진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왜 형 힘든데 내가 기분이 좋아 무슨 너 웃고 있어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아휴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형 힘든 거 못 알아주겠어 뭐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형 힘든 거 못 알아주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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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구나 알아준다는 거야 못 알아준다는 거야 얘기를 하라니까 힘든 거를 어?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형 얘기를 어? 형 힘든 거를 못 알아주겠어 아니 이 새끼가 진짜 나 술을 쳐먹었나 아니 이 새끼가 발효 그거라 알코올기가 좀 있나봐요 이 새끼가 발효기 살짝 기분이 좋아지고 너한테만 이야기하다가 딴 데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 지금 가게 마이너스라서 사실 지금 얼굴도 지금 못 주고 있어 근데 신분아 야 김진구아 내 얘기 듣냐? 어 들어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힘들다며 어 그래서 내가 직원들 월급이 지금 두 달경이 울리다 보니까 내가 내가 야 야 응 왜? 너 안 듣고 뭐하냐 들었어 듣고 있어 뭘 들어 저분이 계속 웃고 있잖아 창 창 창 아까 때 형이 힘든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거 내가 형 마음을 내가 하려고 지금 저 먼 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를 왜 날 봐 내가 지금 힘들어 너한테 이야기하잖아 응 다 듣고 있었어 뭐라 그랬는데 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고 뭐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고 아니 그전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고 힘들다며 그래 뭐 때문에 힘든데 야 얘기해봐 나 진짜 딱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들으려고 했잖아 내가 지금 가게를 하는데 무슨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내가 지금 그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야 내 얘기 안 듣지? 들어 다 듣고 있어 나 두 가지 일 해 난 두 가지 일 한다니까 들어주잖아 지금 아 진짜 이거 곁에 두고 있는 너 곁에 두고 있는 아니요 아니요 나한테 나한테 집중을 해 아니 곁에 두고 있는 나채야 아 무서워 곁에 두고 있는 나채야 아니 아니 그만해 너 이렇게 내 얘기 안 들 거면 저 테이블 가서 같이 웃어 어? 저 테이블 가서 같이 웃어 어? 너 어차피 나 힘들고 웃잖아 네 맞아 우리 엄마가 안 되는 새끼라고 놀지도 말아 밝은 사람하고 놀아 안 되는 사람 주의했으면 나도 안 된대 차라리 뭐 때릴 거 없어요? 차라리 뭐 때릴 거 없어요? 저 새끼를 내가 오늘 죽여둘게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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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지금 하고 있어? 다시 다시 아이 박자 좀 맞춰라 다시 다시 아 뭘 다시 그냥 계속해 다시 하라고 구독 다시 해야 돼 아이 그냥 하라니까 구독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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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설정 맞춰라 좀 음을 맞추라고 음을 아우 아아 이 새끼야 형을 때리네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옆dalena 다 닿아 아름다운 알았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